어? 문자 왔어요? 아, 방수네. 아이씨. 어, 방수야, 왜? 형, 안녕하세요. 형, 녹화 중이야. 좀 이따 전화해. 형, 나도 녹화 중이에요. 야, 너 석진이 형도 지금 왔어. 아, 진짜요? 어. 금방... 어, 뭐야? 어? 아니...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어? 나 여기 아닌데? 어? 너 여기 아닌데? 형! 여보세요? 어? 아니... 아니, 뭐야? 여기서 무슨... 아니, 여기는 내가 너무 잘하는데지. 아니, 여기는 내가 너무 잘하는데지. 아니, 여기는 내가 너무 잘하는데지. 황수야! 누나! 아니, 여기였어?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형! 아, 여기 어딘지 아세요, 형? 어? 어딘지 아시냐고요, 형. 왜? 여기 왜? 아니, 뭐야? 왜, 왜?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왜? 왜? 여기 왜? 뭘로 카메라예요? 왜? 뭐예요, 이거?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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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아빠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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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우리 아빠 회사예요! 형! 뭐야 형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아빠 부셔 여기 지금? 우리 아버님. 어디 계셔? 진짜 아빠한테 부시는 거 아니야? 왜? 야 뭔데?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디 가 형? 형! 어디 가? 어디 가? 누구 찾아? 아빠! 아빠! 어디 가? 아니 뭔데? 미션이 뭔데? 뭐야? 광수 아버님이구나. 우리 아빠 찾는 거예요? 아빠 아버님 회사구나? 형! 뭐야 그렇게! 코디가 그렇게! 형 나 여기서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야 너 여기 아버님 회사구나? 나 여기서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랬어? 나 이젠 여기서 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수 아버님 어디 계세요? 광수 아버님! 아버님! 이광수 아버님 어디 가세요? 여기 왔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요? 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저기 앞쪽에 마술천에 3층이 저기 저기요? 광수! 광수! 아이카! 아이카! 찾았냐? 아니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eedn 아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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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 손처럼!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어디에요? 10층?! 문 열어주지! 아무것도 문 열어주지 마요! 아무것도 문 열어주지 마요! 아무것도 문 잠그실까요! 문 잠그시라고요!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아버님, 이광수 씨 아버님이신데? 저기 혹시, 저기 혹시, 이광수 씨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맞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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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진짜 아버님. 아버님이. 아니, 저 광수 씨 아버님 맞으세요? 아니, 아버님은 이렇게 잘생기셨네. 아니, 무슨 얘기 안 하세요? 아버님은 진짜 이렇게 잘생기셨네? 이거 옛날 사진 보면. 아니, 뭐 이런 거. 아니, 이런 게 더 이상이야, 아빠. 이게 어렸을 때 광수예요? 야, 너 아버님이. 아버님, 아버님 어디 계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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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근데 저 진짜. 아니, 이거 누구예요? 아니, 진짜 아버님이. 광수야, 너네 아버님 멋지신다, 야. 아니, 뭐 나도 모르겠어요. 자, 아버님 소파랑 원카이 하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이 형이야, 이 형이야. 형, 형 틀렸어요? 이 형, 형 틀렸어요? 이 형이야, 형. 내가 맨날 기억 때문에. 내가 맨날 기억 때문에. 이 형이야, 형. 형. 이 형, 나 카메라 없었잖아, 너 때려. 야. 형, 내가 틀려야 되는 건 어제도 3장과 4장 맞을 거야. 아버님, 그냥 뼈 만들 수십시오. 아니, 근데 아버지. 아니, 진짜 아버님이. 아버님이 너무 닮으셨네. 아버님이 너무 닮으셨네. 아버님이 너무 닮으셨네. 아버님이 너무 닮으셨네. 환경에 전과하다 보니까 얼굴이 틀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다 안 닮고. 그 아버님은. 환경 때문에 네가. 원님 닮으셨네. 원님 닮으셨네. 광수가 또 독립했잖아요, 아버님 얼마 전에. 네. 집에 한번 가보세요, 아버님. 아니, 안 오세요? 지금 독립한 이유가 또 따로 있어. 아니, 아버지네요. 아버지네요. 아버님 한번 가보시라고요. 처음에 계신 진짜 아버지예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너무 안 닮아서 지금 아버님이야. 아니, 진짜. 아, 진짜 형님 같다 형님. 아니, 형님 같지. 진짜 아버지. 아버님 보니까 네 나이가 많은 것 같다, 야. 와, 기다려주시지도 않다. 형원아. 여기가 무슨 거야. 빨리 빨리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광수 아버님이야. 광수 아버님. 아, 진짜. 아니, 그럼 미션을 아버님으로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여쭤보세요. 미션이 뭐. 미션은 없다면. 왜? 그냥. 주머니 혹시. 아니, 아니. 그것도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아니, 뭐. 자리에 뭐가 있냐. 뭐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착장하는 거. 아니, 실례가 될 것 같은데. 괜히 여기. 아까 그 사진이 미션이 아니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 그렇게 뒤져봐요. 뒤적뒤적뒤적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받지. 아, 여기 봤다. 여기 남양주였구나. 여기 남양주잖아. 아, 여기 광수 사진 있네. 네. 전화 받는데요, 아버님. 오, 광수야.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뭐야 하고 있는은수랑가 보다. 1층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침대가 제일 다양한 분. 알아요. 가서 책을 맡기 sient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ice to see. 되них시대입니다. Everybody. 다가야 할 교회 바꿔. 감사합니다.